자 서현덕 감독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자 박경태가 저희 말을 들어.. 자 네트 맞으면서 리듬이.. 임종훈이 2대0으로 앞서있습니다. 자 찬스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포인트 만회 2대3 아 네 4대2 아 2점은 5대2 깊어요 네 지금 못하고 있는거거든요 초반 2점 이후에 박경태 득점이 없어요. 지금도 나갔습니다. 단조로우면 본인도 수세로 몰린다는걸 잘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 네트 맞고 플레이도 좀 견뎌주면서 본인의 플레이를 갖고 올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임종훈의 서브 아 나갔네요 시작합니다 서브 득점 서브 득점 리시브 걸리고 맙니다 아 박경태 좋아요 예 이게 오면 공 받을 때 다르게 또 받아야 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아 3두로 임종훈 선수 알고 있다가 상의전 서브을 넣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임종훈 향하게 휘둘러 봤습니다. 그렇죠 2대3 아 박경태 좋습니다. 타이밍 나오거든요 네 아 힘의 대결 포핸드로 처리를 했어요 네 찬스가 올컬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에 아마 끊고 싶어 할 거예요 예 아 이번에도 맞받아 칩니다 임종훈 중요합니다 아 아 임종훈의 선제 공격이 통합 임종훈의 서브 아 길 서브 박경태가 버텨 테이블을 막고 넘어갔습니다 네 아 임종훈 네 아 아 박경태 서브 아 이 후에 임종훈을 몰아붙여서 자 힘을 더 낼 수 있는 박경태인데요 서브 득점 두 점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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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910. 아아. 학교 태도 티널립니다. 결국 이경.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